히어로 아리스맨께서 이탈리아 유럽수맨 공연을 마치고 지금 막 도착하셨습니다. 히어로 아리스맨은 이탈리아 유럽수맨 공연을 마치고 지금 막 도착하셨습니다. 잘하는지 못하는지 팔장 끼지 말고 마음을 긴장돼 체계해주세요. 재수없게 물결격 물결이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습관 판결자 아리스맨의 백번쇼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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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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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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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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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원래 이렇게 그때 말하면 안되니까 다 맞는다 이렇게 큰 박상 부탁드립니다 형님 같은 경우는 1세대이고 저는 카운터테언을 2세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님하고 2.5세대 형님하고 함께 하는 자리를 빌려보고 싶고 외교적으로는 이렇게 형님하고 같이 공연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형님한테 제가 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왜냐하면 카운터테언 같은 경우는 참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참 익숙하지 않는 그런 장면였습니다 저도 이제 웨이버 행사에 가끔씩 카운터테언을 하고 나가면 한 두국 정도의 사람들이 그런 시각들도 있었고 그렇게 했는데 이런 카운터테언을 시장을 형님이 하시지 않으시고 그 동안에 유학도 많이 갔다 오시고 오셨을텐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떤 일이 있으신가요? 어... 정말 많이 어려웠죠 네 15년전 뭐 17년전 16,17년전이 있었을 적에도 많은 분들이 웃으셨죠 그렇죠 네 웃으셨고 웃지 못하시는 분들은 몸이 들썩들썩 그런데 이제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웃으셨다는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죠 익숙하지도 않고 불과 15년전이라면 카운터테언은 작물 자체를 못 접했어요 제일 힘들었던 부분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죠 아 사람들의 마음을 바리스씨도 힘들죠 어렵죠 참 내 마음 같지 않으니까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을 그리고 관객들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말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서도 안될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관객들 그 사람들의 귀가 되고 눈이 되어서 과연 무엇을 원하는지를 먼저 알아두는게 그렇죠 그래서 그 원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아트로 표현을 하면 아시다시피 지금도 최고지만 더욱더 좋은 아티스트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눈을 감고 눈을 감고 눈을 감고 눈을 감고 관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가 알고 믿고 지팡이 될게 나랑 같이 알았으면 지팡이 뭐지 알아봤으면 좋겠어 네 알아봤으면 네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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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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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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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한테 서브라스도 되겠습니다 매니저하고 서브라스도 되겠습니다 나 아리스 김이야 내가 아리스 김인데 내가 아리스 김이에요 여러분 누구 아리스 김이에요 이쪽이요 이쪽이요 이쪽이 오른쪽이죠 자 이쪽이 아리스 김이다 박수 내가 아리스 김이다 박수 오라버린 겁니다 근데 별거 같은데 별거지 배틀한거 떠요 그냥 배틀한거 넌 진저러한거 떠요 너 갖고 있는게 없는데 오케이 우멍스 우멍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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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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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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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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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였습니다.